아냐 아냐 하도 사람이 죽었더란디 엄청 죽었구만 자 오늘 저의 중심은 회와 새우? 면탕? 먹기 위해서 전주 깻잎 소세 났습니다 면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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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면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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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섞이는게 되게 이쁘다 과연 어떤 맛일까? 기대되는거죠? 맛있다고 하던데 이거 어 시원한데 과연 그 맛이 정말 맛있어 반대로 먹나 봐요 아뇨 이건 일자야 하나 이게 없더라 두개 없더라 음 근데 좀 바나나 맛 옷이 바나나 맛이 강한데? 저는 그냥 바나나 옷이 얼음 탄 맛이 너무 비율이 잘못됐나? 이거 혹시라도 먹게 되면 바나나 옷이 조금 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응 바나나 맛 옷이 이게 너무 강해요 응 강하네 우리가 비율을 잘못 썼네 응 근데 맛있긴 하다 근데 아 저 메이질런 향이 좋아서 맛있는데 지금 그 맛이 운대간데 없어요 지금 그래도 뭐 맛있어요 네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은가 그가 그가 내 눈에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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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니 아니 이거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그 아버님꺼에요? 응 생새우 엄마 몇개 남겨놔봐 숯불에 한번 구워 먹어 보게 응? 새우 왜? 튄다 튄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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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튄다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튀어나왔다 어디 튀어? 튀어나온거? 저기 겹치는데 테이블 겹치는데 양이 열렸다 이리 갔다 얼른 먹으라 알았어 먹으면 이건 이따 밥먹을때 먹을거니까 나도 하나만 주세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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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맛있다는데 여기가 여기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키는거라고 응 그래서 탄다 자 야 이놈 찍게 그거로 아니야 아니야 엄마 우선 우선 놔둬 나 맞아 여기 이게 벌어지면 그 다음에 이걸 꺼서 또 뜯어 반절을 그리고 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어 그걸 들어서 뜯는거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엄청 뜨거워 두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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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면 될지 몰라 그래 그래 어 역시 배운 놈이 다 그 말하라 그래 배운 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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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좀 전까지 인석이 되게 유식했었는데 엘리트였는데 아니 저는 조개구이집 나오는 스타일로 하죠 응 이리와 니가 꺾어놓는거야 다 아뇨 저 먼저 여기서 이렇게 일곱 명이 있을거야 응 제가 갈게요 네 원래 하나 뜯어놓고 거기다 미리 이렇게 해야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여기 땀물이 땀물이 빨리 저갔다 올려 네 아 근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치즈가 왜 안 녹지 원래 미리 치즈가 안 녹네 얘가 뜨거워져야 녹는데 응 자기가 이제 타잖아 다 탔다나 몇돈 놔야지 나 어떻게 갔다 놓을까 내가 오추장이 탄거 아니야? 뜨거울걸? 뜨거울걸?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겁지 응 그래서 지금 여기다 놓은거야 응 여기다 놓은거 됐다 뭐야 샅기 야 생색을 니가 내는거 같다 어? 샅기 동생들은 저 밖에서 땡뼈 서서 고생하고 있는데 응 이거 한번 먹어볼래? 응 먹어볼래? 오빠 안되지? 어디 간다며 아 안간다니까 내일 간다 아 내일 가기로 했어? 먹어볼래? 응 먹었지 아니 그래도 어떡하지 어 맛있지 아직 안먹어봤어 어머니 드셔보세요 아니 그거 멀국을 따르내면 멀국이 맛있는건디 아 관자 먹고싶다 아 관자 먹어봐 먹어봐 어머니 드셔보세요 어머니 너 먹어봐 아니 여기 둘이 수명을 다 한거같아 떨어내네 어때? 너 먹어봐 한번 줘봐 인도 한번 줘봐 아 이거는 엄마 나중에 그거 먹을까 아빠 먹어봐 아빠 먹어봐 이거 먹어봐 아 이거 먹어요 찐지 못하고 더 맛없네 네 맛이 없어? 응 숙기라니까 삽기 일본술 음 맛있어 맛있대 어머니도 입맛에 맞아요? 네 네 너무 맛있어서 말을 안하네 너무 맛있어서 하하하하 어떻게 알았죠? 조심히 음 음 너무 맛있어서 말을 안하네 너무 맛있어서 말을 안하네 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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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장 맛이 진하다는데 그래? 은하 소장이 약간 덜 들어왔어 은하 소장이 약간 덜 들어왔어 소장 조그만나 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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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열어도 되겠다 햇빛 햇빛 안 들어와 이제 헛소리 하지마 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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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새우 여기 새우 두개 깠어 어디? 애들 하나씩 애들? 이번에 애들이야?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애들 여기 여기 먹어봤대? 난 아까 하나 먹었어 먹어봤더니 하나 맛있네 새우 먹어봐 새우 새우 두 차례 먹어봐 어떻게 해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지? 그냥 새우 진수야 너도 새우 한잔 먹은거야? 그냥 한잔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될 것 같아 지금 한잔 다 먹었어? 간에 기별이 안가 야 예 많이 주세요 아 새우 고맙습니다 새우 한번 거어서 먹어봐 어떤게 맛있는가 보게 새우 맛있다 새우 맛있다 맛있다 응 맛있어 새우 야야 정글로 가지마 이러면 생기는 거 새우 음 맛있다 이거 초장에 좀 덜 들어가니까 맛있다 응 매웅도 삭겨 드시는거요? 어 맛만 먹여 이거 삭겨 진짜 맛없네 내일은 뭐 먹어 네 집에서 먹으면 어차피 쟤네가 내일은 이제 라면 끓여 먹는거예요 응 먹는 날은 잘 먹고 못 먹는 날은 라면 먹고 못 먹는 날은 라면 먹고 새우 몇개 남겼다 라면 새우 먹어야 돼 새우 대가리 만들어도 라면 아 새우 대가리 나 할짓 놈아 그게 논쟁이 있었나? 어 작년 윈수 펑펑 울었잖아 기억 안 나 새우 대가리인데 작년이야? 응 작년인가 작년인가 야 나 그 손 몇개만 4개 먹어볼거에요? 어때? 이순훈아 어때? 맛있어? 이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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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봐 이안아 한번 먹어봐 가서 먹어봐 맛없으면 뱉어 그냥 맛있어 없어죠? 소금 빼줘 조금있라 응 씹어 개봐 그냥 맛있다니까 씹어봐 냠냠냠냠 얘가 느끼는 거랑 우리가 느끼는 거랑 다를 수 있지 됐어? 콜라 한 모금 먹어볼까? 콜라야! 어때? 잘 모르겠어? 먹을만해? 얘기를 해봐 너 할머니한테 그랬잖아 맛있어? 괜찮아? 이모저기 원래 있는데 콜라 먹어 빨리 한 모금 먹어 콜라야 그럴 수 있지 오유 못 먹는 사람은 그냥 못 먹는 건데 콜라 먹어 빨리 콜라야 콜라 맛있지?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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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나 물 줘 나도 물 줘 난 종이콥이야 얘들아 우리 이쁜 사과를 따서 먹읍시다 응 이제 몇 개 남았는데 이거 다 따 봐야지 이거 니네가 오늘 사과따기 체험인가 어 사과따기 체험이야 나이온이 배 따기 체험됐잖아 그지 얘 하나 따고 저 높이 있는거 저기 높이 있는거 하나 따져있는거 팔 쭉 뻗어봐 어 바람 되게 차네 어차피 안 닿아 안 닿아? 아니야 닿을거 같은데 그거 말고 그거? 어 안돼 어이구 있어 땄다 있어 땄다 있어 땄다 어이구 있어 땄어 어이구 있어 땄어 어이구 있어 땄어 어이구 있어 땄어 먹지는 마 있어 땄어 씻고 먹어야 돼 이거 안 남아 응 씻고 먹으면 돼 이거 안 남아 응 씻고 먹으면 돼 손은 다리 다 아빠 씻어줄게 기다려 네 어우 잘했어 허리 어이구 있어 땄어 여기 봐봐 할머니 여기 봐봐 휴운이는? 이제 휴운이 차례 엄마랑 같이 따 엄마가 안아줄게 휴운이는 무슨 데 있어? 돌돌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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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따라 어이 두 손으로 딱 두 손으로 오면 왜? 썩었대 하하하하하하 아버님 혼자 마실만 씻고 가서 하하하하 아우 여기 다 파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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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만 사고 안 좋아 이리 와서 먹어야지 야 약속이 차례 애밀를 해주시고 복숭아 복숭아 심하실거 이리 와서 먹어 엄마가 아팠어 와서 먹어 와서 먹어 아니야 껍데기 잖아 이거는 아이고 여기서 먹어라 이안아 어 껍데기야 우와 엄마 갖다주는거 봐 유치원을 자랑해 선생님한테 대단한 아이야 진짜 난 잔다 나는 문화 나는 문화의 꿈 들어가려고 잠깐만 꿈속에서 눈 부어주는 야 오빠 잔다 나는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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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오늘도 먹고 죽어. 딸내미 하지 않았어요. 효은이 영어로 끌까? 너 먹어볼 거야? 민주야. 효은이가 안 먹어. 이것만 먹어. 효과. 회. 회.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이거 먹어봐. 이거 새우 아니야? 새우? 새우 아니야. 이거 먹어볼 거야? 연어가 맛있다. 연어가 맛있어? 뭐 달라고 먹은 거에요? 초장 찍었어? 이거 하나는 내 국가 하나 이상해. 저 안 먹을래. 이건 뭐야? 근데 좀 매울 것 같은데. 고추장이라서. 간장 찍어 먹을래? 옆에 간장. 효은이 간장 줄까? 그래 간장 줄게. 간장도 찍어 먹어야 맛있지. 이서야 이리 와. 어? 어허 뭐하세요? 이서야. 아가씨 뭐하세요? 이리 와 뭐하세요? 이리 와. 할머니가 생략 잡지. 그치? 먹는 거 같아. 왜 삐졌지? 누가 있어? 아빠가? 이리 와. 왜 이리 와. 왜 이리 와. 아 좀 움직여. 야, 오늘도 이거 읽는다. 들고 왔어? 아, 뜨거웠어. 그래서? 야, 이거 이거 올려? 안가. 여기가 딱. 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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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. 우선 씨의 양파는 못 마는 기념이다. 야, 타임자! 여기. 만족도 고추냉어라. 그 위로 접어 우산아금이야 저기 비 오는 날 철수합니다 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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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